아픈 개들하고 노령견들 야 맹위기들 근처계하고 여기서 어디서 주무십니 그러면? 안에서 같이 주무신다고 아 입구에 그 도둑놈 찍힌다고 도둑놈 찍혀야지 아, 도둑 때문에? 도둑도 그렇고, 대형홀쥐 버려갈까 싶고, 또 안에 방도 3개가 차가지고, 진해 나오는 방은 무섭고 못다. 아, 또 자꾸만 이게 또 버리는 사람도 있구라니까. 아, 약도 먹히고. 아픈 개들하고 노령견들하고 돌보면서 입구에서 이렇게 지내시네. 그분 낮에라도 몸을 녹여서 푹 자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곳에서 시원해, 잠깐 잠깐. 내 방이고, 내 주방이고, 너무 시켜 먹고. 잘생겼는데, 꼬리도 치고. 아이고, 약은 똑똑해. 그러니까요. 지금 풀내가 나가서 자다가, 아침에 같이 자는데, 약은 없었을 뿐이야. 그럼 약 때문에 약을 잔다. 도둑놈이 많아서. 풀내가 어디 헛깨서 못나와가지고. 찰떡이 굴리가. 아이고, 약은 약이 작아가지고. 자는, 간질병. 그 약은 멀쩡한 애가 아니고, 몇 번씩 발짝하기 때문에, 옆에도 수시를 봐야지. 안가면 안 넘어가야. 발짝할 때 중간중간에 내가 죽을 죽을 해야 되거든. 안가면 안 넘어가야. 잘 시간도 없겠네. 저거 커피 안 먹어도 돼. 잠이 안해, 커피 먹으면. 술도 못하고, 담배도 못하고, 커피도 못 먹고. 커피도 할 욕소, 할 욕소. 저는 술, 담배, 커피도 다 못해요. 그럼 좋지만. 아, 이건 강아지네 아직예? 네, 이건 알라고. 아, 이건 분양해도 되겠네? 네, 이건 분양해도 되겠네. 네, 이건 분양해도 되겠네. 저거 우리 김호가 자는 18살. 아, 18살. 저거 16살. 이거 15살. 자도 한 10살 정도 치네. 우리 담배 야와도 한 12살 정도 되고. 네. 강아지는 이건 몇 개월 됐습니까? 야완은 이제 3개월. 아, 이건 누가 입양해 가면 좋겠는데. 되지. 예, 좋지. 이런 애들 못 가고 나면. 네, 그러니깐요. 이제 넘어가서 어디 가겠지? 지란이다 같이. 막상 또 데리고 갔다가 감당 안 되면 다시 버리꾸면 또 두 골치 아프고. 그러니까. 보자. 아이고, 아이고. 이리 귀여운데. 아이고. 저지알, 저지알. 안에 잠들 하다가 머리 찍혀서 잠을 못하겠다. 보호센터에서 한 마리 해 줬는데. 분양을 해 주고 나니까. 그거는 손을 한 번도 안 태어나니까. 집에 가서도 구석에서 안 온다고 하더라고. 지도 안 태어나니까. 그래, 애들은 손을 타야 돼. 보고서 있는 애들은. 그러니까요. 손을 타니까 애들이. 그냥 야생이지요. 우리도 지금. 아니, 큰 애들은. 옛날에 그냥 벌러버려 간 애들은. 지금 나한테도 살아라. 예. 그렇지. 끝까지. 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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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게? 네, 대현. 감사합니다.